시트 1, 오른발 포워드 셔플, 왼발 락킹 체어, 오른발 코스터 스텝, 왼발 다이얼로그 스텝 가셔서 오른발을 가져오신 다음에 박수 2번, 카운트 섹션 2,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터치,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세일러 오른발 체중인 상태에서 왼발부터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가셔서 왼발 드래그 하면서 박수 2번 카운트 1&2, 3&4, 5&6, 7&8이에요 섹션 1에서 2까지 풀 카운트 1&2, 3&4, 5&6, 7&8 1&2, 3&4, 5&6, 7&8 섹션 3, 왼발 뒤로 보내면서 락 리커버 락으로 오른발도 똑같이 뒤로 보내면서 락 리커버 락 왼발 뒤로 스트랩 하면서 오른 발 락 오른발로 amis 카운트 1&2, 3&4, 5&6, 7&8 섹션 1에서 3까지 풀카운트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섹션 4, 스윗 한 발 그대로 놓으신 다음에 사이드, 비하인드 놓고 스윗 한 번 하시고 코, 스톱 다음에 오른발부터 워킹,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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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입니다 섹션 4, 카운트 1&2, 3&4, 5&6, 7&8 섹션 1에서 4까지 풀카운트 1&2, 3&4, 5&6, 7&8 1&2, 3&4, 5&6, 7&8 1&2, 3&4, 5&6, 7&8 섹션 3, 암 액션 있는데요 왼발 뒤로 가면서 손은 오른쪽으로 향해주시고 시선은 정면이지만 얼굴은 측면을 보여주세요 두 손은 클락클락 두 번 오른발도 뒤로 가면서 반대로 손을 뻗어주시고 시선 정면 보면서 얼굴은 측면 보여주세요 손 클락클락 두 번 해주시고 얼굴은 측면을 보여주시고 한 발씩 하실 때는 립합을 하면서 반대쪽 방향으로 손해주시고 코스터 하면서 수입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2 3